안녕하세요 텐아시아 시청자 여러분 신인가수 트로트계의 보석 최연소로 데뷔한 한여름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고향이 시골이에요. 그래서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초록색이 너무 많아서 약간 제 고향이 온 것 같고 골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. 작년이랑 작년에 딱 데뷔하고서는 한 달 좀 후에 여기 찾아뵙는데 이번에도 제가 딱 앨범이 새로 나왔어요. 그래서 앨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레트로 하시라는 앨범인데요. 거기에 레트로 방가라는 곡이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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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 한 번 타고 내 사랑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. 내 사랑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. 텐아시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골프 대회에서 여기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. 골프 팬 여러분들도 그리고 텐아시아 팬 여러분들도 한여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제 계획이 있다면 이제 앨범이 이미 나왔는데요. 이제 방송도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한여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